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아주 보통의 행복, 죄인철 지음 21세기 북수에서 펴낸 책입니다. 보통주의자의 행복 자신이 보통의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 걸리는 시간은 그 사람의 지능에 반비례한다. 감사하게도 타고난 머리에 비해 너무 늦지 않게 보통주의자가 될 수 있었던 까닭은 전적으로 심리학 덕분이다. 한때는 스스로를 특별하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지만 이제는 설렁탕 가게에서도 특보다는 보통을 시킬 정도로 보통주의자가 되었다. 심리학이란 나와 공동체의 행복을 위해 인간에 관한 매뉴얼을 만드는 작업이다. 이 마음가짐으로 행복을 연구하면서 얻은 가장 소중한 교훈이 행복의 평범성이다. 악이 평범하다 하지만 행복도 평범하다. 드라마 같은 행복, 예외적인 행복, 미스터리한 행복의 비법을 바라지만 그런 건 없다. 진정한 행복은 아주 보통의 행복이다. 가난과 질병의 질곡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초월적인 행복을 꿈꾸지만 수입이 적당할 때, 좋은 사람들과 소소하게 시간을 보낼 때 우리는 행복을 느낀다. 우리 모두 지극히 보통의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전작, 프레임과 굿 라이프에 비하면 내용과 형식 모두 보통이다. 그동안 써왔던 칼럼은 1부, 행복에 관한 가벼운 진담에, 삶에 대한 단상은 2부, 행복에 관한 진지한 농담에 담았는데 참고 문헌과 그래프와 톤계를 넣은 전작들이 특이라면 이번 책은 그런 걸 쏙 뺀 보통인 셈이다. 행복이 세상의 권한이 되었다. 개인을 넘어 기업과 국가의 목표로 격상되었다. 무엇이든 권력이 되면 겁이 나는 법. 그러나 행복은 겁을 먹어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 행복은 내 삶을 사랑하는 정도다. 딱 그 정도로만 이해하면 된다. 사랑에 관한 한 사랑하는 사람과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즐거워하고 서로 이해하고 감사하는 것이 상식적이듯 행복도 그렇다. 아주 보통인 행복. 그래서 더 특별했던 행복을 주시고 돌아가신 사랑하는 아버지 그리고 힘겹게 투병 중이신 어머님께 이 책을 바친다. 파트 1. 행복에 관한 가벼운 진담 챕터 1. 행복의 천재들 행복 천재들의 비밀병기 그냥 예상할 수 있는 날에 예상할 수 있는 선물을 하는 사람보다는 아무날도 아닌 날에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선물하는 사람이 더 고마운 법이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이유를 물었을 때 이런저런 이유를 대는 사람보다 그냥 좋아 라고 답하는 사람에게서 더 깊은 사랑을 느끼는 것처럼 행복의 천재들이 그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뜻밖의 시간에 뜻밖의 선물을 한다. 그들의 선물은 비기념일에 찾아온다. 선물은 기념일이라는 공식에 길들여진 우리가 왜 오늘 무슨 날이야 라고 물을 때 그들은 그냥 하며 웃는다. 우리가 달력을 볼 때 행복의 천재들은 자기 마음을 본다. 그리하여 우리가 몇 안 되는 기념일을 챙기느라 많은 날들을 그냥 흘려보낼 때 그들은 자기 마음 속 감사의 감정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는다. 우리가 소수의 기념일을 핑계 삼아 다수의 비기념일들을 평범하게 만들 때 그들은 모든 날들을 비범하게 만든다. 한마디로 행복 천재들은 기념일 프레임에 얽매이지 않는다. 하여 그들은 아무 때나 그냥 선물한다. 우리의 선물이 예상한 딱 그 수준에서 이루어진다면 행복 천재들의 선물은 예상을 넘어선다. 발렌타인데이의 초콜릿이 우리의 선물이라면 그들은 어느 날 문득 여러 장의 손편지를 보내온다. 우리의 신년인사가 받는 사람의 이름만 자필로 써넣은 연합장이라면 그들은 직접 전화를 걸어 새해 덕담을 건넨다. 우리가 회사 로고가 들어간 기념품을 선물할 때 그들은 받는 사람의 이름을 새겨 넣은 선물을 전한다. 우리의 선물이 우리 자신을 영웅으로 만든다면 그들의 선물은 받는 사람을 영웅으로 만든다. 그냥 하는 선물이라지만 즉흥적이거나 충동적이지 않다. 오히려 그들의 선물에는 오랜 시간 숙성된 와인의 향기가 난다. 그들의 선물은 철저하게 준비된 우연이다. 그들은 상대방의 취향을 흘려보내지 않고 상대방의 가족 이름을 흘려듣지 않으며 무엇보다 상대방을 잊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의 선물은 오래된 즉흥이며 계획된 우연이다. 그들이 그냥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원래 있던 거라고 말한다고 해서 심지어 오다 주었다고 말한다고 해서 그 말을 고지곳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그냥 선물하는 행위는 우연을 선물하는 행위다. 인간은 우연히 일어나는 좋은 일에서 행복을 느낀다. 행복이라는 단어의 한자 풀이가 우연히 일어나는 좋은 일이라는 점도 우연히 아니다. 행복의 수준은 관계의 수준을 벗어날 수 없고 관계의 수준은 그냥의 수준을 벗어날 수 없다. 아무런 용건 없이도 그냥 연락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당신은 외롭지 않다.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선물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당신은 이미 행복한 사람이다. 그냥은 행복 천재들이 사용하는 삶의 비밀 변기다. 그들이 어떤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그냥의 힘을 깨달았을 리 만무하다. 행복 천재들은 자신의 삶이 수많은 요인들로 복잡하게 얽혀 있음을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격려로 때로는 그들과의 갈등으로 오히려 더 충실해지고 있음을 그냥 알게 되었으리라. 그래서 그냥 선물하고 싶은 것임이 분명하다. 그냥 선물하는 행복 천재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진짜 이유는 그들의 존재 자체가 선물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늘 최선을 다해 우리를 대한다. 그들은 늘 최상의 모습으로 우리를 대한다. 그들은 늘 진지한 모습으로 우리를 대한다. 그들과 있으면 마치 1등석에 탄 것처럼 최상의 대접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기업과 학교 그리고 국가가 앞다투어 구성원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언한다. 고무적인 일이다. 그렇다면 행복 천재들을 본받기를 권한다. 수시로 그냥 선물하라. 그들의 취향과 필요를 무심히 흘려보내지 말고 오랫동안 국리에서 준비된 우연을 선물하라. 자신을 영웅으로 만드는 선물보다 구성원을 영웅으로 만드는 선물을 하라. 그리고 이유를 묻거든 그냥 이라고 답하라. 무엇보다 구성원을 최고의 모습으로 최상의 모습으로 진실한 모습으로 대하라. 고객을 향한 최고의 존중과 최상의 서비스를 외치면서 정작 자기 구성원을 위협하고 무시하고 무리하게 대한다면 조직의 행복 선언은 차라리 없었으면 좋을 흉물스러운 동상이 되고 말 것이다. 행복 천재들에게서 배우는 행복학 개론의 최고의 가르침. 그냥 선물하라. 행복 천재들은 야구장에 간다. 그곳에서는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야식을 먹을 수 있어서 좋다. 층간소음 걱정 없이 마음껏 소리를 지를 수 있어서 좋다. 외로움이 편만한 세상에서 수많은 내 편을 만날 수 있어서 좋다. 그곳에 가는 사람들과 지하철에서 나누는 무언의 눈인사가 좋다. 그곳이 시야에 들어오면 쿵쾅대기 시작하는 심장소리가 좋다. 마침내 푸른 잔디와 선수들과 정강판이 눈앞에 펼쳐질 때 생계와 생활의 저편에서 쾌락과 향후의 이편으로 넘어오는 기적을 경험한다. 야구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세의 기적인 셈이다. 그러나 야구장에서 경험하는 행복에는 그런 감각적 쾌각만 있는 것이 아니다. 뜻밖에도 야구장은 자기 성찰의 장이기도 하다. 수많은 관중이 동시에 열광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연안부도와 부산 갈매기와 목포의 눈물을 부를 때마다 안도현 시인의 시 너에게 묻는다가 떠오른다. 연탄째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과연 나는 한 번이라도 누군가를 이토록 행복하게 해준 적이 있는가? 우리 사회에서 과연 누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처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가? 이렇게 자문할 때마다 감사를 경험하고 겸손을 다짐한다. 야구장은 인간의 경유롬 앞에서 탄성을 자아내는 자리이기도 하다. 투수의 공을 떠난 공은 우리 눈이 궤적을 추적할 수 없을 정도의 빠른 속도로 타석을 향해 날아온다. 공을 끝까지 보라는 조언은 현실과는 먼 이야기다. 날아오는 물체가 가까워질수록 체감 속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공을 끝까지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타자들은 공이 투수의 손을 떠나는 순간 이미 공이 타석에 어느 쪽으로 들어올지를 예상하고 스윙을 시작한다. 공이 배트에 맞는 순간을 본다고 알려진 메이저리그의 전설 테드 윌리엄스 조차도 그것이 불가능함을 고백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은 경이로울 정도로 공을 잘 쳐낸다. 선수들의 스윙이 저절로 만들어졌을 리 없다. 수많은 피, 땀, 눈물과 반복이 만들어낸 스윙임이 틀림없다. 어디 타자뿐이겠는가 낙하지점과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예측해 그림 같은 수비를 해내는 수비수들은 또 어떠하며 투수의 강속구와 변화구는 또 어떠한가 야구장은 이런 경이로움이 쉴 새 없이 연출되는 무대다. 야구장은 역설적이지만 명상의 장이기도 하다. 야구장에서는 종종 자아가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고 온전히 공 하나에 집중한다. 경기에 집중할수록 함성은 커지지만 의식은 또렷해지고 마음은 천천히 움직인다. 철학자이자 경제학자였던 존 스튜어트밀이 자서전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이 아니라 외부 세계에 집중하는 경험 수단으로서의 행위가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인 행위에 집중하게 된다. 지긋지긋한 자의식의 감옥에서 해방되어 모라의 경지에 도달한다. 이것이 곧 명상이 아니던가 자아가 사라지니 행동이 자유롭다. 점잖은 사람도 상대 선수를 욕한다. 그런데 상스럽지가 않다. 누군가는 벌떡 일어나 춤을 춘다. 누군가는 카메라를 피하기는 커녕 대놓고 연인과 뽀뽀를 한다. 규제와 절제와 억압이 가득한 도시의 한복판에서 원초적 자유를 경험한다. 삶의 자기결정권이 최대한 발휘되는 장소가 바로 야구장이다. 그렇게 소리 지르고 욕설을 퍼부었는데도 경기가 끝나고 나면 상대편에 대한 미움이 아니라 존경과 연민이 생겨난다. 모두가 해방의 경험을 했기에 미움보다는 우정이 질투보다는 존경이 생겨나는 것이다. 좋아하면 응원하지만 응원하면 좋아하게 된다. 야구를 좋아해야만 야구장에 간다고 생각하지만 야구장에 가면 야구를 좋아하게 된다. 그리고 야구장에 가면 뜻밖에도 감각의 즐거움뿐 아니라 감사와 겸손과 경이로움과 명상과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우리 모두가 달려가야 할 곳이 야구장이다. 꼭 야구장뿐이겠는가? 축구장도 농구장도 콘서트장도 극장도 우리 뇌에는 모두 야구장이다. 열광하는 것 하나쯤 가슴에 품고 사는 것이 행복이다. 당신의 야구장은 어디인가? 행복 천재들은 좋아하는 것이 많다. 선택이란 누군가에게는 즐거움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고통이다. 누군가에게는 기회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형벌이다. 그 고통을 아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메뉴가 바로 아무거나다. 어떤 음식이 나올지 모르는데도 아무거나 라는 무모한 선택을 하는 이유는 그것이 선택의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기 때문이다. 자기가 무엇을 먹고 싶은지조차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는 자괴감에서 우리를 해병시켜주기 때문이다. 요리사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경우라면 아무 거나를 선택하는 것이 최고의 존경의 표시일 수 있다.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배가 고픈 경우에도 아무거나 시킬 수 있다. 이런 경우들이라면 아무 거나를 선택하는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선택의 고통을 피하기 위한 습관적 교육 지책으로 아무 거나를 남발하고 있다면 음식뿐 아니라 삶의 많은 영역에서 이 같은 도피성 선택을 반복하고 있다면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음식도 아무거나 영화도 아무거나 여행도 아무데나 심지어 직업도 아무거나 모든 것이 아무 거나라면 답은 둘 중 하나다. 내공이 아주 깊은 사람이거나 전혀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거나 행복 천재들은 좋아하는 것에 관한한 천재다. 행복 천재들은 좋아하는 것이 많다. 또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다. 좋아하는 것이 분명하고 많으면 마음속에 관심이 가득하다. 그러나 싫어하는 것이 분명하고 많으면 마음속에 근심이 가득하다. 싫어하는 사람들 싫어하는 일들 싫어하는 장소들을 피해야 하기 때문이다. 행복 둔재들은 싫어하는 것에 관한한 천재다. 하고 싶은 일은 별로 없어도 하기 싫은 것은 많다. 좋아하는 것을 물으면 아무거나 라고 하지만 싫어하는 것을 물으면 단호하게 대답한다. 이를 실증적으로 뒷받침하는 연구가 최근에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에서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각각 1분 동안 자유롭게 적어보도록 했다. 무엇을 적어도 상관이 없었다. 그런데 각 참가자가 현재 느끼는 행복의 정도를 별도의 방법으로 측정한 다음 그들이 주어진 시간 내에서 얼마나 많이 적었는지 얼마나 독특한 것을 적었는지 또 얼마나 구체적으로 적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적는 일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도 물었다. 결과가 매우 흥미로웠다. 행복감이 높은 참가자일수록 좋아하는 것을 많이 적었을 뿐 아니라 범주도 다양했다. 또한 좋아하는 것에 대한 설명도 아주 구체적이었다. 예를 들어 행복감이 낮은 참가자들이 음악 듣기를 좋아한다고 적는다면 행복감이 높은 참가자들은 한적한 버스나 기차에서 노래 들으며 책 읽기를 좋아한다고 적는 시기였다. 뿐만 아니라 행복한 참가자들은 좋아하는 것을 적어내는 일이 어렵지 않다고 보고했다. 반면 행복감이 낮은 참가자들은 좋아하는 것을 적어내는 일을 매우 어려워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적게 했는데도 말이다. 혹시 적어낼 범주를 정해주지 않고 아무거나 쓰라고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어 후속 연구에서는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장소처럼 구체적인 범주를 제시했다. 그래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행복한 사람들은 좋아하는 사람과 장소를 쉽게 많이 적어냈지만 행복감이 낮은 사람들은 여전히 이것들을 어려워하며 적게 적어냈다. 반면 싫어하는 사람과 장소를 적어내게 했을 때 결과가 역전되었다. 행복한 사람들은 싫어하는 것을 많이 적지 못했지만 행복감이 낮은 사람들은 더 많이 적어냈다. 행복한 사람들의 머릿속이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행복감이 낮은 사람들의 머릿속은 싫어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행복한 사람들은 좋아하는 것을 많이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좋아하는 것을 빨리 고르기도 한다. 참가자들에게 어떤 범주의 10개 항목을 제시하고 이 중 가장 좋아하는 것을 고르게 했다. 그리고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기까지의 반응을 컴퓨터로 측정했다. 그 결과 행복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반응 시간이 훨씬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증거다. 이제 우리는 지능이 뛰어난 천재들만 길러낼 것이 아니라 좋아하는 것의 천재들을 길러내야 한다.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에 대한 선호는 선천적이기도 하지만 다분히 후천적이다. 좋아하는 것이 많은 사람과 어울리면 좋아하는 것들이 많아진다.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 일상화된 사회에서 살면 좋아하는 것들이 명확해진다. 우리가 서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자식의 학벌이나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좋아하는 것의 잔고다. 행복 천재들은 간섭받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지금 간섭과 조언의 경계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 삐끗하면 간섭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조언은 잔뜩 몸을 사리고 있고 간섭은 진정성 있는 조언의 모양을 갖추지 않으면 갑질이라는 시대적 형별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쯤 되면 타인의 삶에 대한 부당한 참견이 자취를 감출만도 한데 아이러니하게도 대한민국은 간섭 사회의 모습을 점점 더 견고하게 갖춰가고 있다. 간섭받지 않는 삶에 대한 욕망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지만 타인의 삶에 간섭하려는 시도 역시 커지고 있다. 모두가 모두에게 간섭할 정당성을 부여받은 양 간섭의 범인은 가족, 친구, 조직을 넘어 불특정 다수의 개로 확산되고 있다. 어른들은 쓴소리라는 이름으로 네티즌들은 알권리라는 이름으로 타인의 삶에 무례하고 무분별하며 무차별하게 끼어든다. 인터넷 댓글에는 타인의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 대한 무례한 간섭과 잔인하고도 무책임한 참견이 넘쳐난다. 우리 사회가 간섭 사회로 향하게 된 이유는 사회의 경계는 개인주의적인데 자기의 경계가 집단주의적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집단주의적 자기를 가지고 개인주의적 삶을 추구하다 보니 간섭을 싫어하면서도 간섭을 하게 되는 덫에 걸리게 되었다는 뜻이다. 모두가 개인의 취향을 추구하지만 결과적으로 모두가 동일한 선택을 하게 되는 현상이 그런 예다. 겨울에 중고등학교 교실을 보라. 학생들 모두가 개인의 취향을 추구하지만 모두가 똑같은 검은색 로페딩을 입고 있지 않은가? 간섭도 마찬가지다. 간섭받지 않을 개인주의적 가치를 위계와 집단을 중시하는 집단주의적 자기가 실현하다 보니 모두가 간섭받지 않을 자유를 추구하지만 모두가 타인의 삶에 간섭하는 역설을 보이는 것이다. 이쯤에서 생각해볼 사람들이 행복 천재들이다. 행복 천재들은 간섭이라는 바이러스가 없는 무균의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자유의 공기를 만끽하기 위해 일부러 낯선 도시를 여행하는 존재들이고 평가와 감시와 비교가 존재하지 않는 제3의 공간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다. 그들은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하기 위해 문화를 즐기고 예술에 탐닉하는 존재들이다. 그들은 남들의 시선이 존재하지 않아도 불편해 하지 않으며 자연 속에서 어둠 속에서 자발적 격리를 실천하는 존재들이다. 그들은 소유의 억압을 피하기 위해 경험을 구매하는 존재들이고 자기만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돈으로 시간을 사는 존재들이다. 그들의 모든 행위는 자유를 향하고 있다. 행복 천재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그들은 간섭받지 않을 뿐 아니라 타인을 간섭하지도 않는다.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타인의 귀를 꺾는 쓴소리를 하지 않는다.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쓰다는 비유를 들어 부당한 참견을 정당화 하지 않는다. 어른으로서 한마디 하라는 전통 의식에도 동참하지 않는다. 굳이 한마디 해야 한다면 그저 격려하고 축하하고 감사해한다. 훈계하기 좋아하는 꼰대들을 상대로 흔히 하는 말처럼 지갑은 열고 입은 닫는다. 행복 천재들은 늘 남들이 열심히 일에 한가하고 남들이 한가한 일에 열심히 법인데 간섭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이와 달리 행복 둔재들은 빈번한 간섭을 통해 자기 스스로를 억압한다. 간섭을 정당하기 위해 타인의 삶에 집중한다. 자기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타인의 실수와 실패와 단점을 찾는 데 몰두한다. 타인의 실패를 통해 샤덴 프루이델을 경험하지만 그 쾌감은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 간섭하기가 행복에 불리한 이유는 간섭이 삶의 중심을 자기에게서 타인으로 바꿔놓기 때문이다. 행복 천재들이 설핏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로 비칠 수도 있다. 만일 그런 생각이 든다면 의심해보라. 그 생각 자체가 간섭 사회의 산물이 아닌지 나이와 성과 직위와 학력으로 강구하게 위계가 세워진 세상에서 수천년 동안 생산된 간섭 dna가 만들어낸 생각이 아닌지 의심해보라. 간섭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려는 집단주의의 산물은 아닌지 내면의 불안을 감추기 위해 타자의 약점을 파고드는 방어 기제는 아닌지 의심해보라. 진정 타인의 행복을 위한 관심인지 자문해보라. 우려와는 달리 행복 천재들은 타인의 삶에 무관심 하지 않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이타적이며 공동체적이다. 그들은 타인의 행복을 적극적으로 응원한다. 다만 경계를 지킨다. 왜냐하면 행복의 본질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결심 리스트에 간섭하지 않기를 추가해본다. 간섭 본능과의 위대한 싸움을 시작하겠다고 결심해본다. 최소한 한말씀 하라는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겠다고 다짐해본다. 행복 천재들에게는 아직 드가 있다. 어쩌면 우리는 습관이 몸에 배도록 노력하라는 가르침의 희생양 인지도 모른다. 습관이 몸에 뱀다는 말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말처럼 억압적이고 틀린 말도 없다. 공부하는 습관이 몸에 밴 학생을 상상할 때 우리는 버스에서 건 지하철 에서 건 심지어 식당에서 조차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 학생을 떠올린다. 그러나 소수의 예외를 제외하면 보통의 존재들은 도서관에서는 공부에 집중하지만 버스에서는 잠을 잔다. 이상하게 집에서는 집중이 안 되지만 카페에서는 공부가 잘되는 묘한 존재가 우리들이다. 습관은 몸이 아니라 공간에 밴다. 습관에 대해 버려야 할 가장 큰 오해는 습관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맥락에 구애받지 않는 행동 이라는 착각이다. 습관은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반복되는 행위다.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반복되는 행위가 아니다. 묘하게 거기만 가면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행위가 습관의 본질이다. 따라서 공부하는 습관이 몸에 뵌 사람이란 장소에 불문하고 공부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공간으로 가는 사람이다. 공부하는 습관을 갖게 해달라는 부모님의 소원을 성취해 드리기 위해 자기 자기 방에 스스로를 감금한 채 자괴감에 몸부림치는 존재가 아니라 늘 같은 시간에 동네 카페나 독서실 같은 장소로 무심하게 떠나는 사람들이다. 공부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부모란 공부하는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 아이 옆에서 억지로 책을 읽는 존재가 아니라 공부가 잘되는 장소로 아이를 떠미는 사람들이다. 공간은 특정한 행동을 유도하는 자동 항법 장치 같은 존재다. 술집에만 가면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있고 골프장에만 가면 시가를 피우는 사람도 있다. 평소에는 담배를 피우지 않지만 묘하게 그곳에만 가면 담배 생각이 난다는 사람들이다. 실제로 담배를 피우고 싶은 욕망이 언제 어디서 생겨나는지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담배를 판매하는 장소에 들렸을 때 흡원 욕구를 강하게 느낀다고 한다. 그럴 사람이 아닌데 부도덕한 행위를 한 사람을 두고 주변 사람들이 흔히 보이는 반응 이다. 그들의 놀람은 거짓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주변 사람들과 어울렸던 맥락과 공간들은 일탈을 유도하는 공간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회의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함께한 식사자리에서 그 행동은 늘 점잖고 신사적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도 묘하게 특정 장소에 가면 거기에 특정 사람까지 더해지면 유혹을 이겨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자신을 취약하게 만드는 공간과 사람의 조합이 있다. 평소에는 그렇지 않았던 사람을 일탈로 이끄는 은근한 조합이 있을 것이다. 행동을 조심하고 싶다면 결심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장소를 피해야 한다. 그 사람과 그 장소라는 최악의 조합을 피해야 한다. 우리의 행동이란 이프에서 대뇌 조합이기 때문이다. 정말 개가 천선했네. 선한 모습으로 180도 바뀐 사람을 보고 우리가 보이는 반응이다. 물론 결정적 회심의 한방이 있었을 수도 있다. 신을 만나는 것과 같은 신비 체험을 했을 수도 있고 불치병 선고를 받았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극적인 사건보다는 어떤 사람과 어떤 장소의 조합을 경험하면서 새로운 습관이 생겨났을 가능성이 크다. 자원 봉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봉사의 계기를 부르면 가장 흔한 대답은 권유를 받았다. 이다. 누군가가 함께하자고 제안을 했기 때문이지 인류애가 갑자기 생겨났기 때문이 아니다. 환경에 대한 갑작스런 관심이 생기는 늦은 늦은 쉽지 않다. 누군가의 권유로 어떤 장소에 일정하게 가다 보면 어느 순간 환경주의자도 되고 자원봉사 자도 되는 것이다. 행복 천재들은 마음을 다잡기 위한 결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장소로 간다. 그들의 행복 습관이 공간에 배어 있기 때문이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